자 종합문제 보겠습니다 아 종합문제 1번 자 sin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래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어 곱하기 1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얘는 몇사분명각이야 2사분명각이야 그치 사인만 양수지 근데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지 다음에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4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4사분명각이니까 코사인이 양수겠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겁니다 자 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세타 얘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의 전체의 제곱인거지 전체의 제곱인거야 그치 근데 얘는 파이 플러스 세타잖아 그러면 얘는 사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2분의 파이 곱하기 2 이런식으로 들어가니까 사인은 안 바뀌어요 사인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인 이렇게 들어가는거고 차근차근 할게요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된거야 자 얘는 3사분명각이야 3사분명 탄젠트만 양수지 그러니까 요 결과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거지 근데 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얘잖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얘랑 같은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요거 전체의 제곱이 된거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인거에요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자 앞에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니까 얘는 1이 될거고 자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래요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사사분명각이네 이게 사사분명각이야 그치? 그러면 탄젠트는 음수겠죠 그럼 요기 앞에 빼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어있고 앞에 음수가 튀어나갈거니까 쓸게요 마이너스 홀수니까 홀수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 요렇게 되는거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거구요 탄젠트 탄젠트 약분 될거니까 1 요렇게 되어서 우리가 2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거야 이해되니? 자 두번째 얘들아 우리 저런게 있었거든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 요거 있었지?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 어차피 x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가 서로 같은거에요 여기 세타고 여기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얘는 그냥 코사인 6분의 파인거야 요렇게 그제? 자 그리고 어 어 사인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어 그러면 4파이면 두 바퀴 돌아갔다는 얘기잖아 그제? 4파이면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서 3분의 파이만큼 갔다는 얘기지 그니까 얘는 그냥 사인 3분의 파이랑 또 같은거에요 요렇게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래요 음 얘는 사인 어 3분의 2파이 요렇게 봐도 되는데 3분의 2파이면 120도 잖아 그치? 음 그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사인 어떻게 봐요 2분의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렇게 봐주면 돼 그리고 나서 얘가 몇 사분면인지 따지라 그랬지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사인이니까 양수일거야 음 그러면 얘는 어 짝수니까 바뀌지 않구요 그냥 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어 얘는 어때요? 얘는 몇 사분면 각이야? 90도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빠진거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1사분면 각이네? 그럼 전부 다 양수겠지 음 그런거고 그럼 여기 빼기는 그냥 살아있을거구요 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홀수 어 곱하기 1이지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니까 얘가 사인으로 바뀌겠죠 사인 4분의 파이 요렇게 되는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앞에거를 정리를 해보시면요 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얼마야? 60도잖아 그럼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었지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 얘는 뭐에요?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5도죠 2분의 루트 2죠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0도에요 코사인 30도 얼마에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거에요 앞에 부분을 자 다음에 뒤에거 마저 할게요 뒤에거 마저 자 2분의 3 파이네 어?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네 자 어쨌든 얘가 몇 사분명 각인지를 한번 볼게요 2분의 3 파이에서 3분의 파이가 더해졌대요 4사분명이죠 4사분명 코사인만 양하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나와야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지 그리고 2분의 3이니까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 요렇게 되어야겠네요 여기가 자 다음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얘는 몇 사분명이야? 얘는 3사분명이지 3사분명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빠졌으니까 요렇게 되어서 3사분명을 각인거에요 3사분명 자 3사분명의 사이니까 얘도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자 2분의 3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뀔겁니다 코사인 4분의 파이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자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래요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코사인 4분의 파이 45도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에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정리하시면요 얘는 앞에 부분이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 요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끄집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3 요렇게 되겠지 그럼 밑에 2분의 2분의 요렇게 날아갈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3 요렇게 되겠네요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3 요렇게 되는 거죠 루트 3 요렇게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유리화하시면 밑에가 어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를 곱해 주시고요 여기도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해 주시면 여기 아래는 1이 될 거고요 위에는 루트 6 아 3 플러스 루트 6이 되겠죠 3 플러스 루트 6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는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 줍니다 여기도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 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될 거고 1이 될 거야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 요렇게 되겠네요 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 요렇게 자 그럼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정답이 3 플러스 루트 3 요런 정도로 우리가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삼각함수 특수각들 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아 아무튼 그래요 그래요 자 3번 자 사인제곱 5 더하기 사인제곱 10도 더하기 사인제곱 15도 더하기 사인제곱 15도 더하기 해서 이렇게 5씩 짝짝짝 차이가 나서 음 사인제곱 80 사인제곱 85도 사인제곱 90도까지 다 더한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와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돼 음 여러분 요런거 하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음 자 여러분 우리가 요거 정수리만 보여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사인 90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요거 요거를 알아야 이 문제가 풀려 그니까 봐봐 세타가 만약에 어 5라면 사인 85도가 코사인 5도랑 같다는 얘기야 그제 그러면 얘가 얘가 코사인제곱 5도랑 같다는 얘기인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더했을 때 1이 되거든요 그쵸 그쵸 맞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사인 제곱 5도랑 사인 제곱 85도랑 더하면 얘가 1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제 그제 그러면 사인 제곱 10도랑 사인 제곱 어 80도랑 요렇게 더하면 얼마가 될까 얘도 1이 되겠지 왜냐면 얘는 코사인 제곱 10도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10도기 때문에 얘가 사인 제곱 15도랑요 사인 제곱 사인 제곱 75도를 더하면 얘도 1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봐봐 50 15 20 25 30 해서 85까지 총 몇개야 얘가 총 총 90까지 총 18개지 18개 그럼 여기는 17개겠네 그러면 17개중에 앞뒤로 짝을 짝 짝 짝 짝 짝 이르면서 더해서 1이 되는 경우가 총 8가지가 있겠지 그치 얘랑 얘랑 더해서 1이고 얘랑 얘랑 더해서 1이고 얘랑 얘랑 더해서 1이고 얘랑 얘랑 더해서 1이고 요렇게 그치 그러면 얘가 총 8개가 있으니까 1이 총 8개 있을 것이고 그 상태에다가 지금 뭐가 더해진거야 맨 중간에 뭐가 있겠니 17개 까지 중에 정 중간에는 사인 제곱 45도가 있겠지 그리고 사인 제곱 90도까지 더해져야겠죠 이렇게 그 사인 45도 얼마에요? 2분의 루트 2잖아 그니까 제곱하면 얼마야? 2분의 1인거야 자 사인 90도 얼마에요? 사인 90도 우리 특수각 할 때 중학교 때 특수각 할 때 사인 90도 1이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얘는 1의 제곱이니까 1인거지 봐봐 사인 90도 90도 사인 90도 요점에 Y좌표야 Y좌표 이렇게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 1인 이런 사분원 했었어 중학교 때 했었어요 요점에 Y좌표는 1이잖아 1 Y좌표가 1이잖아 그니까 코사인 90도는 1인거야 음 코사인 제곱 90 해 봐 1이니까 8에다가 1 더하면 9가 될거구요 9에다 2분의 1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9 우리가 요렇게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거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또 삼각함수의 성질을 마무리를 했고 다음시간에는 그래프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